네 안녕하세요 TV10 시청자 여러분 노래하는 정동환입니다 데뷔한지 벌써 12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시간이 정말 빠른데 이렇게 12주년 기념해서 팬분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 도시락도 막 챙겨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수원 콘서트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항상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공연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도시락 맛있게 먹고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열창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오늘 지금 막 공연을 마쳤는데 일단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께서 저는 너무 행복한 그런 미소 눈빛 많이 보여주셔서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그런 행복으로 다가왔고요 후회 없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 콘서트 중간마다 저에게 잘생겼다는 최면을 걸어주신 네 계속해서 세뇌당했어요 저 아 잘생겼구나 라고 세뇌를 당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1번 빼주세요 8월 26일 인천공연도 조금 더 진화하는 공연이 될 거고요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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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잘생겼습니다